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입니다. 오늘 준비한 구둔원평 3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당국 의원은 코인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철저하게 은닉하더니 끝내는 자기 자신까지 은닉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도 결백을 주장하며 언론과 국민을 겁박하더니 수사가 본격화되자 감쪽같이 자치를 감췄습니다. 5.18 기념일에 차박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휴게소에서 발각되더니 이후로는 꼬리까지 완전히 감춘 상황입니다. 어디선가 코인이나 하고 있겠지 싶다가도 증거인멸이나 수사 회피를 위해 숨어 들어간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 사이 김 의원의 해명은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440만 원만 인출했다며 위장 통장을 들이밀었지만 실상은 대선을 저루해 2억 5천만 원 이상의 코인이 현금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갖고 있던 51만 개의 위믹스 코인도 클레이페이로 자금 세탁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온라인 소통위원장을 맡았다더니 실상은 온라인 거래위원장으로서 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을 담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가 이장임을 맡고 있는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아직도 김남국 의원 힘내세요가 필독 공지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어있던 김남국 의원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면 남국인의 마을 이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고도 알바에 불과했던 의원직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정신승리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청출을 어람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자맹을 중단하고 당장 재발로 걸어나와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 사무차장 1급 상임위원까지 최고위직 자녀들이 버젓이 지방공무원에서 중앙공무원으로 특혜 채용되었습니다. 전현직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녀 채용에 최종 결제자로 이름을 올리며 셀프결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주저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유를 받던 선관위가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을 벌였는지 이미 감이 왔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중앙선관위에서 올린 우리는 유권자입니다라는 영상은 특혜 채용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3명이 등장해 자식 잘되는 게 제일 최고잖아요. 평등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죠. 라고 각자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공정을 무너뜨린 선관위 고위직을 향한 무거운 일침으로 보입니다. 네 자식만 잘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평등이냐 이게 나라냐라는 말로 들립니다. 공명정대학의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신뢰도 잃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시간 끌기와 셀프 면죄부를 위한 자체의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외부 감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지금처럼 계속 외부 감사를 거부한다면 검찰 수사만이 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논평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오게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이 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야간 오게 집회나 시위 금지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집회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오게 집회 그리고 시위를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낮시간이 짧은 동절기에 평일의 경우를 본다면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집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오게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14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부정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회의 안정질서 유지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오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사회의 안정질서가 깨어지고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민노총 건설로조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인 1박 2일의 총파업 결의 대회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쓰레기장과 화장실로 만든 민노총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집회를 빙자한 한밤의 술판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뿌리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노총의 눈치만 보지 말고 법개정 논의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